네, 제가 저번 시간에 너무너무 재밌게 여러분들과 시간을 보내갖고 Because of last time, I had so much fun with you guys. 그래서 제가 오늘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들어오세요! Come on in! 박수! 클락 클락! 안녕하세요. 오늘 열심히 한번에 옵시다. Let's have a great time, guys. Let's work hard. 어떤 여러분들이 오셨는지 한번 봐볼까요? 진짜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 캐나다, USA, 싱가포르, 영국. 자, 이제 출발을 할 건데 A번, OK? We're gonna start now. Room A, are you guys OK? If you guys OK, can you get big circle? 그럼요. 여기저기 이렇게 스트레칭을 한번 해주시고 저희 Q와 현재의 동작은 모두 미러 모드거든요. 이게 오른손. 오른손. 왼손. 왼손. 원 때 아래로 한번 이렇게 쳐주세요. And at one, you're just gonna go... 팍 쳐야 돼요, 주먹으로. You're gonna kinda fist, you're gonna hit it to the side low. Seven, eight. One, and two, and...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Just like this. 다 따라해주니까요, 기분이 이상하다. 오, everyone's going along so well. It feels so cool. 오, 재밌네요. 다들 너무 잘하시는데 딱 눈에 떴던 분이 계세요. Everyone's so great, but there's again another person. 저는 마지막으로 256번. 안녕하세요. Hello. 안녕하세요. 되게 파워풀하게 잘 추고 계셔 가지고. 뭐야? 너무 잘하신다. What was that? So good. 동작도 거의 정확하시고, 진짜 리듬도 너무 잘 살리시고. You were so... Why were we so shy in the beginning?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쉬는 시간에 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쉬고 했나 봤는데 진짜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러면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Five, six, seven, eight, two, three, lie, two. 우선은 오른발이 앞으로 나가면 됩니다. 빠르게. Faster. Five, six, seven, eight, two, three, lie, two, three, lie. 그럼 바로 음악 주세요. Three, four, nine, eight. 진짜 다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긴장도 해주시죠. 다들 너무 잘했는데요? 왜 칠 수 없지? 우선 저는 뽑았습니다. A반에 505분들. 505? 토끼가... 우와! 토끼 다섯 마리가 있습니다. 여기가 5라빗이 있습니다. Hello! 굉장히 귀엽네요. 오, 너희들 너무 귀여워요.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모두 프랑스? 만약에 프랑스하면 큰 circle를 할 수 있나요? 아, 친구들.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럼 바로 음악으로 갈게요. 뮤직 큐!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친구들 많네. 바로! 맞아요. 이런 거 있어요. 너희들 진짜 친절한 친구들이잖아요. Like, yeah, it's her! 그리고 대망의 챌린지. 챌린지 안무입니다, 여러분. All right. All right. Yeah! Yes, every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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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Guys, we're back now! 이제 여러분들이 사전에 해주신 질문들에 대해서 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나오미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네. 꾸준히 실력을 가지던 연습생 시절을 걷죠. 지금은 여러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기분이... 어떤 기분인가요? 어떤 기분이냐면 사실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한데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면서 저도 많이 보고 제가 얻어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너무너무 사실 떨리고 긴장도 했지만 그래도 계속하다 보니까 또 현장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두 배로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함께해주신 여러분들에게도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고마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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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